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차가 부루의 명곡 특집 2부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12월 5일 토요일 밤 9시 15분 KBS ETV에서 방송될 예정인 그룹 전국체전 출연진들의 트로트 페스티벌 부루의 명곡 특집 2부가 11월 28일 저녁 6시 5분에 방송됩니다. 1부에서는 주현미님의 짝사랑을 부르신 요요미님 우승하셨어요. 돌아온 발라드 황태자의 멋지고 독보적인 보컬실력을 뽐낸 황치열님이 조황조님의 남자라는 이유로를 트롯 감독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애절함, 다채로운 매력의 소유자 조이현님이 김순희님의 멍해를 큰 부자의 아이콘, 퍼포먼스 제왕, 혼신의 힘을 쏟아낸 완벽한 무대, 연기님이 남진님의 둥지를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한 퍼포먼스 유일무이한 태권 트롯맨, 나태준님이 김순희님의 애모를 여심저격 트롯 훈란 댄스 DNA 폭발, 모두를 홀린 수중급 댄스 류지광님이 선은도님의 여자여자여자를 내옥적인 퍼포먼스로 꽉 채운 무대 트롯트계 팔방미인 조정민님이 김연자님의 아모르 파티를 부르십니다. 최종 우승은 누가 차지하실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전세계를 사로잡을 K-트롯트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보세요. 브로의 명곡은 토요일 저녁 6시 5분 KBS ETV에서 방송됩니다. 꼭 온방사수 하세용. 전세계를 사로잡을 K-트롯트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보세요. 전세계를 사로잡을 K-트롯트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